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나인 출시, 수혜주를 주목하라, 파워로직스입니다. 갤럭시 노트나인 맞아요. 지난주에 언팩 행사를 가졌습니다. 갤럭시 노트나인 팔릴까요? 사실 S9을 주변에서 많이 안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갤럭시 시리즈도 힘이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S9 3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상당히 기대치에 붙이지 못하는 그런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품주도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갤럭시 노트나인이 이제 오늘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 연초에 갤럭시 S9을 구매하지 못한 그런 고객들 뿐만 아니라 노트 시리즈는 지금 갤럭시 노트 세븐서부터 지금 상당히 판매고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시리즈는 인기가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치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노트나인에 대한 흥행을 기대한다면 관련해서 그 수혜를 어디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나인 부품 80%가 국산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주받는 업체들이 어디가 될까. 이게 또 주목이 돼야 될 텐데 오늘 그 업체를 파워로직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량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갤럭시 S7이 2016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4,700만 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한 해에 팔린 그런 수량인데 이제 이 시리즈별로 2017년도에는 갤럭시 S8이 나왔는데 3,750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갤럭시 S9이 나왔는데 그게 2,8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노트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요. 노트 시리즈는 S7에서 이제 한 250만 대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갤럭시 노트 8에서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부를 올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2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적 노트에 대한 관심도들은 아직까지 구매력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이 파워로직스가 갤럭시 S9의 전면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초도 물량을 대부분 이제 선점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메리트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네,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부분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카메라 모듈 쪽이 한 71%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동사가 삼성전자 시리즈 안에 보급형 후면 카메라들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의 전면 카메라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ASP 상승 효과라든지 아니면 영업인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사가 보호회로 쪽으로도 지금 매출 비중이 한 13% 정도가 됩니다. 보호회로는 어떤 부품이냐면 과충전이라든지 과전류가 흘렀을 때 폭발을 방지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트7의 폭발 사건이 있으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한 30%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모듈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트북 배터리에 잔량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노트북을 전원의 스위치에 꼽혀 있지 않게 되면 전원이 얼만큼 남았는지 오른쪽 하단에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보호회로라든지 스마트 모듈 쪽은 전부 다 배터리 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용 중대형 쪽 배터리 시장으로도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신성장 동력으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의 강점과 또 이제는 전장 부품 쪽으로도 영역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점검을 해볼까요? 2분기 영업이익이 4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하락했습니다. IT 종목군 대다수가 실적은 그래도 좀 따박따박 찍히는 편인데 이 파워로직스 실적 부진을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2분기 실적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 하락은 했지만 한 4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그래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동사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사보다는 좀 저조한 그런 성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서바이벌 이펙트라고 해서 살아남은 기업들한테 물량이 나중에는 좀 더 많이 돌아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올해서부터 노트9의 전면 카메라를 초도 물량 대부분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서바이벌 이펙트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이어지면서 올해는 3분기에 역대 분기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좀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잘 해석을 해주셨고요. 파워로직스 자체 사업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저희가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주셨던 전장 이쪽이 될까요? 전장 쪽은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투자가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과 한화테크윙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상품 개발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스마트폰 쪽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량용이라든지 드론용 같은 이런 기타의 시장으로 좀 많이 넓혀가려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연평균 11.8% 정도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50억 정도의 투자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양산 라인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7천억 중반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한 1조 원 매출 달성을 위해서 이런 차량용 사업 쪽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사업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부분의 경쟁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유주행이든 이런 스마트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차량용 카메라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요. 실적도 나아질 거고 성장 모멘텀도 안고 있고 나름 안정적인 고객사도 확보되어 있는 파워로직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될까요? 최근에. 지금 보면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 S 라인이 3월 달에 출시됐지만 상당히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판매구를 올리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 자체적으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동사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재평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영업 외적으로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의 손실을 기록한 업체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실하다고 생각했었던 영업권 상각이라든지 개발비를 전부 다 손상처리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영업 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비 중에 한 80% 정도가 됩니다. 전부 베트남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업 외적으로 크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법인세 부분도 유효 법인세가 한 5% 정도로 지금 결승금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400원 구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치를 좀 반영했을 때는 목표 라인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업계들 평균적으로 PR의 한 12배 정도 수준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실적화 좀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상하는 적정 주가는 한 7,000원 정도 수준으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투자 기간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3분기에 실적 나오는 때까지일까요? 아닙니다. 3분기 이어서 이제 4분기 하반기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올해 지금 너무 좀 저조한 그런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판단하신다면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더 오래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최성환 대표님과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한 달 혹은 한 달 반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추이를 살피시면서 관심지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리서치하름 오늘 최성환 대표와 함께 딱 한 종목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식 2PM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